한국과 일본은 불편한 역사적 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면서 국제경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등 한국을 위기로 몰아 넣으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으니 분노한 한국인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며 역사를 바로잡는 정체성 확립에 모두가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을 가진 민족이다 탕파 싸움에 바람잘날 없는 민족이라면서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바람들을 계속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비하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일본인들의 말처럼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면 그리고 탕파 싸움만 하는 민족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불허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비하는 일본이 한국을 분열시키고자 만들어낸 말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이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우리 민족은 수많은 난국이 있었습니다만 하나 된 힘으로 민족을 지켜왔음을 세상스레 말하지 않아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역시 우리의 수많은 독립지사들은 물론이고 민족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자주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대한민국을 짐 로저스라는 역사학자가 발견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역사학자이자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폐쇄 정책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폭동이 일어나고 50년 안에 폐망할 것이다 내가 10살 먹은 일본 아이라면 일본을 떠나겠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2020년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로 성장하면서 5년 후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혼도 속에서 이런 사실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만은 이는 IMF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계를 내놓고 있어서 지금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통계적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인 바탕에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변화와 발전에는 역사적 리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리듬이란 직위 바퀴가 돌듯이 역사 또한 돌고 돌아가면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이를 잊게 된다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오늘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린 오랫동안 일본의 잔재라고 하는 식민지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적 정체성이 새롭게 깨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